네 안녕하세요 벨가치쿠입니다 페이코인 할인 혜택이 있죠 30%에서 50% 도미노피자, 버거킹, KFC, 메드포갈릭, BBQ, 홀리스커피, 이디아, 달콤, CGV, 핸들데리, 카앤비플 30%에서 50%고요 오프라인, 온라인 뭐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BBQ나 버거킹, 피자를 많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한도 내서 할인이 되니까 페이코인 어플이고요 33.24pci가 있는데 이게 1624원, 2500원까지 갔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한 33 정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페이코인 사양적 50% 할인 17일부터 했었고요 제가 깜빡 잊고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17일부터 31일이니까 자녀들 방학한 데도 꽤 있을 거예요 거기 많이 시켜줘야 되니까 내용에 들어가면 도미노피자, CU 편의점, 버거킹, KFC 30%, 50% 페이백 지급되는 데도 있고요 이런 거는 페이백 지급이고요 GS 프레시 같은 경우는 30% PCI 페이백이네요 대부분 최대 1만원 한도고요 치킨 같은 거는 2만원 시키면 1만원 나중에 페이백이 들어오니까 뭐 나쁘진 않죠 요즘 뭐 쿠팡이츠나 이런데 할인 쿠폰이 1만원짜리가 잘 안 떠요 보통 기껏해야지 3천원, 2천원짜리 이런 것밖에 안 뿌리니까 쿠팡이나 배달 민족 여기요 요즘 할인 쿠폰을 많이 안 뿌리더라고요 배가 불렀는지 페이백 일자는 29일 수요일 또는 1월 5일 수요일 날 들어오고요 사용하는 날짜에 따라서 틀리니까 지금 사용분은 29일 수요일 날 들어올 거고요 PCI, KRW 한율에 따라서 PCI 들어오는 수량이 바뀌겠죠 어플에서 할인받는 방법들 개별 어플, BBQ는 페이코인 결제가 있었고요 어 도미나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카드 제휴사 선택 페이코인 할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으니까 페이코인 어플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할인하는 한도 페이백 일자는 오프라인, 오프라인, 온라인 등 한도가 나와 있고요 알벌로는 1만 5천원까지 되네요 그 외 50% 페이백 값는 bbq 만원 한도고요 가앤비플은 2만원, 핸들 대리는 1만원 연말에 핸들 차를 빌리거나 대리를 할 경우에 이걸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버는 게 능사가 아니죠 저는 뭐 쓰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항상 버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만 잘 쓰면 되겠죠 두 명도 안 써야 되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